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로브의 탑 카드에 대한 타로 조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변화와 혁신의 힘을 지닌 클로브 나무가 마법의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었죠.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며 모든 이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클로브의 전설 변화의 향기는 우리를 이 강렬한 향의 여정 속으로 안내합니다. 젊은 연금술사 알렉산더는 변화의 비밀을 찾아 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클로브 나무의 강렬한 향기가 자신을 이끌었다고 느꼈죠. 알렉산더는 나무에 다가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클로브의 향기 속에서 알렉산더는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연금술의 공식을 발견했고 이 공식은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클로브 나무 주변으로 펼쳐진 화려한 빛과 색상의 마법은 그의 발견을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발견을 세상과 공유했습니다. 클로브의 향기와 함께 그의 새로운 지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더는 클로브 나무와 함께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클로브 나무는 이제 정원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주변으로 모여 그 향기를 맡으며 자신만의 영감과 변화의 길을 찾습니다. 클로브의 전설은 계속되며 그 향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